엑스포츠 스피크 엑스포츠 스피크 잠깐 11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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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트와이스도 엑스포츠 뉴스 너무 잘 보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사진이 예쁘게 잘 찍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트와이스 국내외활동 발빠르게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엑스포츠 기사들을 보면서 연예계 소식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번창하세요 지금까지 와이넘 미니언 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OA 선현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AOA 멤버들 모두 엑스포츠 뉴스의 애독자인데요 앞으로도 저희의 국내 활동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엑스포츠 뉴스의 기사들을 보면서 연예계 소식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시고요 저도 좋은 모습으로 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츠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에이프릴 컴백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12주년, 13주년 촉촉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조우리입니다 엑스포츠 뉴스의 열한 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JTBC 금토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서 현수아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엑스포츠 뉴스 통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황준민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1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최시라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우리 엑스포츠 상간 1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주년, 21주년, 101주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홍유나입니다 우리 엑스포츠 1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11주년, 21주년, 111주년 그 이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할게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수영입니다 엑스포츠 창간 11주년 너무너무 무한무한대대로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엑스포츠에서 제 기사 많이 많이 써주실거죠 약속해주세요 11주년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한눈서입니다 엑스포츠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을 많이 많이 기사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윤기입니다 네 기원의 엑스포츠가 1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11년동안 항상 좋은 기사, 밝은 기사 정확한 기사만 써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확한 기사와 밝은 기사 그리고 제 기사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11년, 100년, 200년 쭉쭉 발전하는 엑스포츠가 되시기를 뵙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KT위즈 강백호입니다 엑스포츠 뉴스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속하고 또 정확한 기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KT위즈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G 트윈즈 최연성입니다 엑스포츠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발빠른 뉴스 부탁드립니다 저와 LG 트윈즈 역시 가을 야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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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